중국 과학원과 중국 공정원이 주재하고 양원 원사들이 선정한 2014년 중국 10대 과학기술 단계별 성과와 세계 10대 과학기술 단계별 성과가 지난 1월 30일 발표됐습니다. 달탐사 3기 공정 재돌입 귀환 시험비행 성공을 포함한 20여 개 국내외 과학기술 단계별 성과가 선정됐습니다. 2014년 중국 10대 과학기술 단계별 성과에 선정된 프로젝트로는 달탐사 3기 공정의 성공적인 재돌입 귀환 시험비행, 4,500m급 하이마오 잠수기 3수 성공, 슈퍼벼 무당 1,000kg 생산 성공, 알츠하마오 발병 단백질 입체구조 발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 10대 과학기술 단계별 성과로는 IBM 회사가 개발한 인간 두뇌를 닮은 컴퓨터칩, 유럽 우주항공국이 개발한 착륙기에 성공적인 해성착륙, 미국이 개발한 에이즈 유전자 조작 치료법, 에볼라 백신 안정성과 유효성 임상 실험 통과 등이 선정됐습니다.